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공병호가 민주주의적이다. 52회 이재명 씨의 여러분들 당비서실장이 되고 서울 강북구 갑에서 초선위원이 됐으니까 천주호 씨가 경희대학을 나왔더구먼요. 얼마나 여러분들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50대 초반에 여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50대 초반에 사람들의 에너지가 가장 왕성하지 않습니까? 천하가 내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선관위 김용빈에게 단호한 조치를 채워라. 단호한 조치를 채워라.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민주주의적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병호가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몇 채라 되겠습니까? 민주주의적이다. 여러분들 제가 공병호가 민주주의적인가? 제가 아주 젊은 날 1990년대에 쓴 책이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라는 책이 있죠. 민주주의적. 그리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그런 책도 썼고. 제법 좀 두터운 책인데 자유주의 시리즈에서 냈던 책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할 소린가의 천주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이 선거마다 도덕질을 해오지 않았는가? 사실 아닌가? 그동안 도덕질을 여덟 번 해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말이 나왔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적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적인 거죠. 그게 억울하면 또 공병호 여러분 고소하면 됩니다.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여러분들 이 사람이 좀 철이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2020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철두천미하게 여러분들 침묵을 지켜봤습니다. 그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공천도 앞두고 하니까 본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공개한 거죠.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명 만들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얼마 만들었습니까? 3만 7천명 정도 되죠? 여기 나오네요. 3만 7천 473명. 그 소투표 포함하면 그 다음 빼면 3만 7천백명. 이걸 그냥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3만 7천명이나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그냥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깔아뭉개고 가기 위해서는 입을 다무는 게 좋은데 어제 이와 관련된 것을 많은 분이 보셨더군요. 어제 여러분들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3만 7천명 다 조작했잖아요. 한 자리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당과 야합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진교훈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나 부풀렸는지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더불당 후보와 함께 넘겨줬는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주호 후보도 강북갑 출신이지만 다 조작회가 당선됐잖아요. 이런 그래프는 뭡니까? 1억분의 1 정도로 이르면 확률이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차익값이 어떻게 플러스에서 12가 나옵니까? 데이터 분석해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35% 도독질한 거 아닙니까? 천주호 강북갑 초선이어지리자 이재명 비서실장은 4.15 총선에서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전양석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35%를 훔쳐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4178표를 처리하고 그다음 플러스 4178표를 처리해가지고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총 조작규모는 4178표 곱하기 2인 거죠. 4178표를 빼고 4178표를 더해 줬으니까. 그럼 8300 얼마 정도를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그래프가 다 49개 서울 지역구 선거에서 다 나오는 것이고 호남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게 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의 주역이다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것이 4.15 총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양정철이나 이근영이었지만 다른 선거도 다 부정선거를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숫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해설만 한 분이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전광역시에는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20%를 도덕질했습니다. 심상정 후보한테도 20%를 도덕질하고 이 절반이 빼앗은 득표수입니다. 심상정과 윤석열에게 빼앗은 거하고 그다음 더해 준 걸 합치게 되면 총 사전투표 조작규모는 대덕구에서 9896표 동구에서 13380표 이렇게 다 조작을 했잖아요. 4.15 총선 뿐만 아니고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광역시에도 이렇게 표를 도덕질한 게 다 나오지 않았으면 표까지 다 몇 표까지 다 나오지 않았으면 조작가. 서울의 조작가 평균은 35% 25%입니다. 25% 대전 20% 부산광역시 15% 대선에서 그렇게 조작해 가지고 총 여러분 얼마를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에게 도덕질 했습니까 140만 표를 도덕질 120만 표를 도덕질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240만 표를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나오잖아요. 전국에서 여러분들 더불당의 선관위 도움을 받아서 표를 얼마나 도덕질했냐 이게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사전투표 득표수 대 빼앗긴 득표수. 그때 방심을 해 가지고 대구하고 경북에서 거의 조작이 안 됐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대구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68만 9천인데 윤석열이 빼앗긴 득표수 2만 7천밖에 안 됩니다. 2번을 1번으로 나면 3.9%밖에 도덕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패배하는데 크게 대구하고 경북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윤석열이 사전투표를 67만 표 받았는데 도덕질해간 것은 2만 2천 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뭔가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3.4%입니다. 전국에서 이런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15.42%를 훔친 겁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울산 인천 충북 경남 평범한 조작지역 강력한 조작지역 초강력 조작지역 특수한 조작지역 윤석열이 아무리 뭡니까 호남에 공을 들여도 윤석열이 받은 얼마 되지 않는 여름 득표수 가운데 33%에서 39%까지 뭡니까 이렇게 빼앗깁니다.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역으로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도덕질했는지가 다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공병호가 아니고 더블당인 거죠. 민주주의의 적은 공병호가 아니고 천주호 의원인 거죠. 공공의 적은 공병호 아닙니다. 공병호는 술령하고 그리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뭐 여러분들 스피드티켓 하나 여러분들 물린 적이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착실하게 여러분들 세금 내고 이렇게 산 거죠. 여러분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이 경상북도에서 67만 표 사전특별을 받았는데 고작 2만 2천 표밖에 이런 도덕질을 못한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이러면 한 25만 표 정도만 도덕질을 했으면 윤석열이 이기는 겁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에서 25만 표만 조작했으면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겁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원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려면 그 당시는 투표지 불귀를 많이 썼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조작값을 입력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에 그런 개표요원들이 협조를 안 했든지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이 협조 안 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원활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표는 다 은인과니까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다 전국보다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표를 빼앗았으니까 패배를 한 겁니다. 이재명이 한때는 여러분들 완전히 땅을 칠 일인 거죠. 송영길이나 더블당한 게 이렇게 표를 도덕질해가지고 국가를 그냥 완전히 요절을 낸 겁니다. 내가 뭐 이런 이야기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내보고 여러분들 민주주의적이라고 천주호가 이야기하니까 이재명의 비서실장께서 약관 52시의 비서실장께서 민주주의적이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부정선거를 했잖아. 너희가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우리는 자료를 다 갖고 있고 너희가 어디에서 조작을 했는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는 어디서 조작을 했는지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조작했는지 2022년 3구 대통령선거에서는 어떻게 조작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연구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억울하게 되면 당 차원에서 나수가 고발을 하든지 그것도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힘없는 김용빈 선관위 위원장 함께 여러분들 사무총장 압박해가지고 공병호 여러분들 고발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천주가 고발하면 됩니다. 당 차원에서 한 번 했잖아. 조국 사태 때 너희 더블 민주당이 뭡니까 공병호 고발해가지고 영등포스에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경찰서 한 번 여러분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정권들이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괴롭혔는지 문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너희는 도독놈들이다 이야기죠. 너희는 사기꾼들인 겁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입혀주고 교육시키는 그런 자신의 조국을 허물어뜨리는 부정승거를 그렇게 해온 사람들이 더블당 사람들인 겁니다. 내 말이 허위사실 유폼은 고소를 하든지 고발하든지 아무거나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으면 여기에 2권 3권이 대선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1권이 총론이고 그다음에 4권이 4.15 총선이고 5권이 지방선거입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가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좀 분발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미흡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 나온 김에 공병호 tv가 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통사 고대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근까지 근현대사까지 세계사를 한국인의 손으로 통사를 쓴 겁니다. 기독교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흥미로우신 분들을 한 번 도전해 볼 만한 아주 훌륭한 책이니까 여러분이 한 번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방송 계속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